노랑풍선이 1년 만에 관리종목에서 해제되며 제도약에 나섭니다. 노랑풍선은 지난해 매출액이 210억 원으로 직전 년 대비 737% 증가했다고 밝혔습니다. 이로써 코스닥 규정에 따라 매출액 30억 원 미만 요인을 해소해 관리종목에서 해제됐습니다. 노랑풍선은 지난해 전직원 복직을 비롯해 상품 라인업을 재정비하고 판매 채널을 다각화하는 등 시스템 고도화로 매출 증대를 위해 노력해왔습니다. 노랑풍선은 기업 신뢰도 회복과 주주가치 재고를 위해 올해 1분기 흑자 전환에 총력을 기울인단 계획입니다. 실제 지난 1월 패키지 상품 모객률은 전년 대비 3,700% 증가하는 등 이익 회복세가 본격화하고 있습니다.